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아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어저께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식사는 안 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나눴다고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고 하고요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제목을 썼지만 넓게 포용해 자기 사람 만들라 이런 얘기를 한동훈에게 했고 한동훈은 걱정 대통령님 걱정 없게 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중요하다 뻔한 얘기 같으면서도 안고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얘기를 할 때는 고수들은 뭔가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고수는 딱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수가 턱 던졌을 때 하수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한동훈도 여기까지 온 건 이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려면 이 고수들의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대통령이 나도 사람 저 사람 한동훈 편으로 다 만들라는 거구나 내 편으로 다 만들라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하수를 넘어서 중수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뻔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 이거는 이제 하수고 이제 고수는 어 가만 있어봐라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한 사람 폭넓게 포용을 하라 폭넓게 포용해서 한 네 사람으로 만들고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 이게 연이어서 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 같으면은 어 가만 있어봐 조직의 취약점 그러면 국민의힘의 취약점이 뭘까 그러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고수 같으면 제가 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주문을 이 행간에 넣었을 거예요 야 개인이 그 중도구 좌파구 그거 포섭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당의 취약점이 뭐냐 뭐 대통령하고 갈라설려고 그러고 친윤 친한 갈라설려고 그러고 이재명 하나 못 잡아놓고 거기 뭐 이런 게 우리 당의 취약점 아니냐 강하게 뭉쳐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조직의 취약점이 그거면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잖아 지금 보수 우파 정당으로 만들어 임마 그러나 현지 씨 아이고 우리 한 대표 아이고 자 이게 좀 폭넓게 하고요 폭넓게 하는 건 폭넓게 하라는 주문은 뭐야 당신이 지금 좁게 한다 이거 아니야 넌 시각이 좁아 네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넓게 봐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의 취약점을 네가 좀 알아 임마 너 지금 내가 볼 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취약점을 니 딴에는 좌파를 끌어안는 게 뭐 강하게 만드는 건 줄 아는데 이미 임마 준석일 때부터 이 자식이야 니가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는 정당이 됐잖아 그게 취약점이야 임마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도 지금 다 개판됐어 나라가 아주 좌파들 때문에 그 취약점 네가 좀 강화해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라 이걸 아니 그대로 얘기한 거야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 바랍니다 근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폭넓게 보영을 하고 이러면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뭐라고 하답을 했냐면 대통령님 걱정없이 잘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동훈은 제가 우려되는 게 그 표정에서 아니요 네 나경훈 후보가 맞고 내가 사적으로 그 공 저거 한 거예요 말 똑바로 하세요 그래 내가 사적으로 부탁한 거예요 네 또 또 말 똑바로 하세요 네 네 를 두 번 이거 세 번 네 아 요렇게 그 경직되고 그냥 편혈되고 그냥 옹졸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좀 넓게 하고 예 그리고 그러면 뭐든지 이 토론 때도 보면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10초를 앉으려고 그래 못 견뎌 그러니까 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걱정 없이 잘 해내겠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하려면 이렇게 고수라면 아이고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뜻 받들어 내가 걱정 안 하시게 잘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게 고수끼리 툭툭 치고 치고 받는 거거든요 그 안에 또 핵심이 툭툭 있는 건데 잘 해내겠다 해내겠다는 뭐예요 이게 자신감 충만이고 내가 그냥 나는 그 메달 딸 거예요 해낼 거예요 이거거든요 뭘 해내겠다고 그래 직전 선거에서 대패했는데 부정선거로 대패했는데 부정선거 부자도 못 꺼내면서 뭘 해내 해내기는 잘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잘 하겠습니다 그러든지 잘 해내겠다 뭐야 해내겠다 아주 강력한 그 뭐야 내가 잘 해내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해내겠다 한국말 아시죠 이런 표현이 얼떨결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안에 머리와 가슴이 온몸통 안에 그냥 나는 그냥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고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나를 시비 거는 놈은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도 내가 맞짱 뜬고 그런 거야 이게 아주 배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잘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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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잖아요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해내겠습니다 두고 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직 개편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당대표가 알아서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대표 알아서 아세요 뭐 고수들끼리의 이게 아니라 고수와 수가 좀 안 되는 사람 고집불통 하고 얘기하는 건 답답해요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그 아니 우리 마누라가 이제 뭐 장점이 아주 99%죠 그러나 이제 어떨 때는 조금 제가 나이가 또 띠동갑이고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12살이나 많으면 보는 눈이 조금 조금 낫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 많다고 다 보는 눈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이제 이제 알기 쉽게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논지 의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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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아이고 읽잖아 그저 그렇게 그러나 이제 핵심은 그걸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하고 쓱 고수들께 대화인 줄 알고 쓱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마누라는 그거를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우리 마누라는 고수가 아니거든 이렇게 치열한 정치 세계에 이거를 뭐 저처럼 무슨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방송하면서 이런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한 사람 아니야 해맑은 사람 그러니까 이 고수가 쓱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내가 고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와이프 보더니 제가 고수잖아요 여러 가지 나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그럴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 다음엔 쉽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야 그건 이렇게 그러면 또 금방 알아들어요 순수하니까 아니 스폰지야 그냥 뭐가 잉크를 쭉 주입시키면 그냥 쫙 빨려들어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는 그런 이런 사적인 우리 남편과 마누라 사이 같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대통령 자리와 엄청나게 그 다음 중요한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파열음이 지금까지 났잖아 그래서 만난 거야 그럼 고수들끼리 초단파적으로 주파수가 하고 가야 돼요 해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아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부지관 같으면 아 너 못 알았던 거 같은데 야 동훈아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야 이게 우파 정당이니까 지금 좌파들 이거 봐봐 저 이재명 저런 흉악한 놈들하고 하려니까 너 이렇게 좌파들 데려다오고 같이 이렇게 헷갈리면 너 큰일 나 아 나 탄핵당하는 건 물론이고 너도 대통령 못 돼 인마 아 너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당 조직 개편할 때 너 좌파 거 근처도 못 오게 인마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텐데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넌 지옥이 고수로 저 초음파를 날리면 초음파로 받아들여야지 잘 해내겠습니다 안경을 이러지 않았나 몰라 또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고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답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그저 우리 한 대표 우리 한 대표 이러면서 친근감을 하면서 잘 저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통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보더니 확실히 큰 거 같아요 이런 거에서 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제가 이제 대부 얘기를 가끔 하는데 대부에서도 보면 마르브란도 가요 마이클 꼴레오네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 대부에서 보면 나중엔 그 마이클 꼴레오네가 대부 되죠 그 역할이 그 극 중에 마이클 꼴레오네 셋째 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마이클 꼴레오네 앞에 옆에 두고 이제 그 다른 보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고단수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이클 꼴레오네 알아듣게 겉으로도 보여주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나중에 물려주기 전에 자세히 얘기합니다 너한테 친절한 사람이 배신자야 특유의 인상 쓰면서 근데 마이클 꼴레오네는 그걸 알아들어요 그게 하수면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고서는 그다음에 마르브란도가 이제 보수잖아요 보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셋째 아들인 마이클 꼴레오네가 그 아버지 친구인 자기한테 친하게 하는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위해서 가족 패밀리를 위해서 아 참 대부 대단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하면서 그 마이클 꼴레오네가 나중에 대부가 된 다음에요 친절하게 하면서 숙청들을 다 하는데 조직을 딱 개편을 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당대표 만나서 아 이러면서 쓰너지 알아듣게 하면서 바로 오늘 나온 속보들을 보셨죠 어저께 한동훈 만났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우리 대표 우리 한동훈 대표 이러면서 오늘은 김문수 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임기 2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정리 작업에 들어갑시다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제 뭐 민노총이고 뭐 이제 다 때려잡읍시다 이제 이진숙 협조해서 민노총과 아 새끼들 때문에 언론 노조 이것들 다 그냥 민노총 산하에서 아주 복잡한 모양인데 경사위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장관에 그냥 꽂았어요 경사위라는 게 이제 노동부의 외곽 조직으로 이제 그런 거 연구하고 또 두루두루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위원장을 맡았어요 맡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포속이 처음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한테는 뭘 맡겼어요 저출산 대책위원장을 맡기고 기후대사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게 큰 거 두 개였다고 그게 나라의 명운을 건 거 근데 나경원 대표는 못 알아듣고 당대표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거시킨 거고 이 김문수 위원장은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어요 잘하시니까 자 위원장님이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장관으로 가셔서 침물로다가 그냥 노동계를 개혁해 주세요 싹 개혁이라는 게 뭐야 착살 내달라는 거 아니야 민노총이고 뭐고 지금 과방이도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바로 오늘 임명했어요 임명하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보통 이런 거 임명을 제가 어저께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전속결 시간차 공격에 들어갈 거 같다 시간차 공격하라 이런 논평을 했는데 뭐 제 방송을 들어서 그랬다고 보다도 그걸 제가 간파를 했거든요 그럴 분이다고 근데 이분이 다 보통 임명장을 받으면 어딜 가냐면 역대 다 그랬어요 현충원 갑니다 그래서 뭐 박명락에 쓰고 뭐 쇼조다 그거 하느라고 시간낭비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차 타고 휙 가서 현충원에 꽃다니고 휙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한참 걸립니다 뭐 의전 이런 것도 상의하고 뭐 앞에 이제 좀 이렇게 통제 좀 해야 되거든요 현충원 안에 그리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반나절 다 깨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앞에서 차들이 다 모입니다 이진숙도 모이고 거기 같이 갈 사람들 한 차에 못 타고 가잖아요 뭐 관광버스로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리고 딱 앞에서 자 다 도착했답니다 그러면 차에 내려서 이진숙 위원장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쭉 섭니다 그래서 현충원에 들어가면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왜 뻔한 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로 볼 때 그거 잠깐 나오는 거지만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반나절이 소화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현충원 안 가고 바로 출근했어요 바로 속전속결 저는 이거 보다도 더 빠른 걸 요구했잖아요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자마자 그냥 화장실에 가서 사인해서 MBC 방문진 이사 교체 굉장히 좀 무리한 거였고 복도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자마자 대통령이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나가신 다음에 복도에서 비서가 바로 딱 들이대면 사인 날려 이 새끼들 다 그냥 이렇게 해라고 무리하게 그건 장난삼아 얘기한 거고 최대한의 시간차 공격으로 오늘 아침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임명하자마자 곧바로 현충원이고 나발이고 안 가고 방통위 진무실로 출근했어요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느냐 이렇게 기사들이 물었죠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예 박문진 이사 선임이 제일 궁금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뭐 나중에 계획이 있을 때 말씀 드릴게요 하하하하 이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후에 판행하지 않겠느냐 이미 명단 다 해놨겠지 그러고 오전에 뭐 취임식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후에 그냥 바로 싸이 날리지 않겠느냐 제 예측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12시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12시쯤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점심 끝나고 아마 이 방송 보실 때면 뭔가 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그게 제 예측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임명하자마자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밀어붙이죠 이것도 속보가 나오네요 민주당 걔네들도 속전속결인데 그래서 서로 시간차 싸움이에요 이 시간차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저는 이진숙 이번에 한 건 한다고 한 표 던집니다 아 올림픽만 시간차 싸움이 아니에요 올림픽 보니까 이야 진짜 그 마지막에 버티느냐 그 마지막 시간에 그냥 남기느냐 유도에서도 보니까요 뭐 동메달 따서 이진환 선수인가요 그 동메달 따서 자랑스럽습니다만 그 준결승에서 아 진짜 그 막판에 한 번만 더 공격 들어갔으면 그냥 지도 두 개 따놨었거든요 한 번만 더 들어갔으면 그냥 지도 세 개로 이기는 건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기가 지금 우세하거든요 살짝 방심했는데 나중에 되치기로 절반 내주더라고 마지막 몇 초 사이에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되치기 당해서 지는 거예요 올림픽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시간차 공격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들끼리의 올림픽이에요 고수들의 올림픽 에이 갑시다